그 방금 같은 경우를 지금 질러도 되는거에요? 때리고 도현이, 도현아 오늘 뭐 알려줄까? 오늘 수비 좀 할래? 뭐 알려줄까? 니가 뭐 알려주려고 오늘 하세요 아니면 유처리가 좀 부족해 보이는거 우리가 지금 다스리는 그런 디테일이 있긴 하거든 너만의 스타일로 다스리는걸 좀 더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뒷사각이나 앞사각 같은거 있잖아 뒷사각 컨트롤 하는거 앞사각 컨트롤 하는거 짧게 짧게 팁정도 뒷사각 먼저 하자 아, 오케이 우리 뒷사각 좀 부터 먼저 하자 뒷사각, 앞사각 뒷사각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앞사각 조금 하고 뒷사각 컨트롤 저기 영상 밖에 나가있다가 들어 등장해야지 아우, 센스 아우, 센스 아우, 센스 셔틀 있어? 새거? 어, 빼기여갖고 나고 쿼트 못 꺾기는데 스매싱쿼트 직선만 하는거 아니었어? 어? 야, 동핀 니 혼자 해야겠다 아우, 알이 너무 많이 빌려갖고 도윤아, 너가 좀 도와줄래? 이거 힘들지 못하겠다 아우 아우, 니가 해라 자 때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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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많이 좋아졌는데, 진짜 아우 힘드신 것 같은데? 어 체력이 좀 약한 것 같다 아 체력이요? 체력 한번부터 시킬까요? 네 치고 다음 동작이 조금 저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그때도 치고 다음 공에 대한 준비가 늦어요 때렸는데 때리고 스매시가 진짜 한방에 끝날 스매시가 아닌 이상은 무조건 준비를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찬스 볼이라고 하더라도 한방에 끝날 볼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다음 공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준비를 하려면 마음의 준비가 아니라 얘 발에 준비가 돼있어야 되는데 발이 공유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커트에 준비가 안되어 있어요 커트를 데려가려고 하는게 아니라 드라이브를 칠 수 있는 발에 준비가 돼있어야 되는데 드라이브를 치지 못하니까 놓는 커트 근데 또 위에서 잡지 못해서 밑에 놓는 커트 요런 커트의 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방을 치려고 들어갔다가 안되있을 때 커트 네 그렇죠 저는 드라이브 자세가 나오는 곳에서 커트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셔야 돼요 세게 때리고 빨리 움직여 세게 때리고 빨리 움직여야죠 세게 때리고 빨리 움직여야죠 세게 때리고도 빨리 움직여야지 그렇지 그렇지. 지금같은 템포로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밀고 못 들어오게끔 너가 커트를 해봐. 조금 더 힘들죠. 이렇게 해서. 근데 이렇게 뛰는 트레이닝을 해줘야. 경기 들어갔을 때는 뛰는 양이 좀 줄어요. 그래서 이렇게 격한 템포로 많이 뛰는 연습을. 저도 그런 트레이닝을 좀 하고. 아우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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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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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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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방금 같은 경우를 지금 잘라도 되는거에요? 어. 맞아요. 여기서 방금 같이 드롭을 죽였잖아요. 템포가 빨라지니까 못 따라갈까봐 속도를 드롭을 죽였는데 저는 이걸 커트를 죽여요. 만약에 여기서 때리고 어디죠? 때리고 드라이브 볼 볼게요. 때리고 이 볼을 죽여야돼. 이 볼을 죽여야돼. 이런 볼을. 근데 동작은 드라이브처럼 들어가는거죠. 이런식으로 죽여야돼. 나는 준비가 되는데 상대는 치지 못하게. 아직까지. 내 공이 상대에게 도달하기 전에 먼저 준비를 하는거야. 근데 지금 변두리님은 지금 때리고 얘도 빨라 버려요. 그 다음에 돌아오는것도 빨리 와야돼. 그냥 빠르게만 뛰는거죠. 항상 공을 상대방을 치기 전에 내가 준비가 돼있어요. 이렇게 그 공을 치고 상대방을 칠 때 내가 돌아오고 있으면 치기 전에 돌아와야 돼. 상대는 들어와버려요. 모션을 펴멸써. 모션을 잡을 준비가 돼있어야지. 돌아와야 돼. 이 동작만으로 상대가 전진 못하게 우리 예전에 백드라이브 연습할 때 항상 빼놓고 나가라고 했잖아 그런 느낌에도 포핸드에도 적용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진짜 도저히 안됐을 경우에 하는거지만 이게 기본 베이스가 되면 되게 좋지 근데 골반을 더 많이 넣는거죠? 좀더 이제 골반을 이 스텝으로 넣을 때도 있지만 점프로도 넣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저는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거리로 항상 가라고 해요 우리 안에 넣어보죠? 해봐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이죠 저도 좋았어요 그래야지 이제 못 들어오게 잡는다는거죠 마지막은 옆에 대하여 상대가 앞으로 뛰어오기 시작하면 무려 부술과 전환이 되죠 네 좋은데? 근데 컨트롤 많이 좋아졌다 하죠? 네 괜찮은데요? 많이 좋아졌다 많이 진짜 동국이 형 친절히 좋아졌다 오케이 그럼 이제 앞에 좀 해볼까? 앞에 앞에 컨트롤 하는거 여기서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